오늘 초대석에는 CRA융자 회사의 월터킴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또 융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PPP 그리고 또 COVID-19 Relief죠. EIDL 관련해서 또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또 업데이트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업투데이트 여기까지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됐는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CRA융자 월터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 방송을 진행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뵙게 되네요. 네. 저 긴장되네요. 선생님하고 방송에서. 네. 주택, 상업용, 비즈니스, 개인융자까지 융자에 관해서 업무를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는 CRA융자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근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우리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의전화에 일일이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지금 직원들이 재택근무하고 있고 어퍼먼트 해가지고 시간을 나눠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 출근해서 만나고 그렇게 하는 실정이고요. 네. 대표님도 재택근무 중이신가요? 저는 거의 사무실에 나가긴 나갑니다. 거의 나갔는데 하루에 시간이 많이 짧아졌죠. 가능한 한. 그리고 은행들하고의 연락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요. 지금 일하는 것도 팔로우업이라든가 진행되는 상황이 사실 다른 융자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은행들 정보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PPP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죠.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75%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 커버를 하게 되면 또 탕감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초반에 알려졌을 때 굉장히 너도 나도 이렇게 신청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마감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데이트된 상황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기존 정부에서 발표했던 프로그램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접속이 되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예상치를 넘었으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SBA 디팔먼에서 직접 가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거래은행 본인들이 페이로울 같은 경우는 본인 자영업이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은행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SBA에서는 받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너무 하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한 경우 혹은 또 퀄리파이가 안 되는 분들도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적격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피셜리는 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연하다 보면 우리가 룸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거기에 펀드가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비행기 좌석할 때 120% 받다 그래서 노쇼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받지를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펀드에 대해서 신청한 금액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일단 나 신청했는데 안 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커트를 시켰던 저는 은행을 통해서 지금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부적격이라든가 나는 이게 서류는 접수가 됐는데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거기에 있는 언더라이러나 비즈니스 뱅커들이 이메일로 얘기를 하게 되죠. 당신 이거 안 됩니다. 서류 더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이 서류 심사를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갑자기 원래 언더라이딩을 하고 원래 SBA 디퍼런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기존 있던 어피소드를 지금 급하게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다 들었어요. 그렇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SBA에서도 추가 인력으로 급하게 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추가 고용을 하고 업무를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뱅크에서도 기존 어피소들이나 기존 론 어피소들 언더라이딩이 아닌 사람들도 일단 임시로 자체 내에서 SBA 디퍼런으로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간단한 트레이닝 시켜서 융자의 어떤 그 메커니즘은 비슷하니까 언더라이딩 하는 거는 그분들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파일이 넘쳐나니까 하나하나를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못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가 추리해볼 수 있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게 뭐 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은 나는 분명히 될 수 있는데 내가 서류를 준비를 들댔다든가 못해서 뒤져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룸을 통해서 하니까 저는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안 받는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도 안 받는다는데 사실은 은행이 안 받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력이 모자라서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국계 은행 미국계 은행을 쓰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한국계 은행은 더더욱이 지금 확실히 안 받는다고 컴플레인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손님들을 통해서. 네. 저희 고객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가능할 수 있다면 거기 어피소드를 통해가지고 서류를 넣으면 찬스는 아직도 있다는 거. 받기는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펀딩이 시작될 거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저희들도 이메일을 다 받았는데 론을 먼저 PPP를 신청하신 분들 지난 시간 동안에 다 신청하신 분들은 서류 심사가 1차적으로 끝나신 분들 빨리 하신 분들은 어플로블 에러나 이메일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서류 미비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것을 더 보충하라는 연락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PPP 같은 경우는 페이롤이다 보니까 회사잖아요. 자영업을 하든 뭐든. 그러면 2019년 세금 보고는 안 하신 분이나 여러분들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게 보통 941, 941 페이롤에 대한 팩스만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아직 보고 3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월치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뭘 달냐 그러면 프로핀 앤 롤스 스테이먼을 달라고 한다고요. P&L이 뭐냐면 프로핀 앤 롤스 스테이먼, 인감 스테이먼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파이낸셜 스테이먼, 재정 보고서, 자기 회사, 가계, 재정 보고서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수치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일반 분들이 계산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냥 CPF한테 맡겼던 회계사한테 맡겼는데 알아서 해줬다 하는데 CPF분들은 세금 보고에다 이게 넘쳐나니까 일이 늦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P&L 부분을 본인이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샀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고 거기에 뭐 렌트비, 인건비 뭐 다 계산한 나머지 이게 이제 프로핀하고 그래서 다 제하고 났더니 남으면 프로핀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나이러스면 롤스가 되는 거고 그거를 보여주는 그 스테이먼인데 이거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941나 943 같은 거는 그냥 CPF에서 받아서 내면 되는 건데 이거를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당황하고 CPF나 이쪽을 가야 되고 P&L 준비를 어떻게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준비한다는 걸 하려면 자료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트랜잭션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하기에.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으면 문제가 없지만 돌이켜서 거꾸로 그걸 추적해서 그 서류화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일도 많고 구찬하지고 뭔가 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나 물건 얼마치 산 거 탁탁탁탁 북키팕 본인 스스로 잘 하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조금 시간 내서 주말에서 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왼쪽에 쓰는 건지 오른쪽에 쓰는 건지 이런 대차 대조표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서류를 준비를 해서 하는 거를 넣었을 경우에 이제 그 다 받은 분들은 이미 이제 어프로브가 떨어졌다는 이메일을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펀딩 어프로브가 됐다 하면 요새는 전부 e-sign을 하거든요. 전자사인으로. 전자사인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날 무조건 펀딩이 되게끔 세금 뭐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컨펌 이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그럼 e-sign을 하신 분들은 펀딩이 그래도 며칠 안에 다음 날에 들어오게 돼 있나요? 네. 보통 다음 날 바로 나가. 그러니까 요새는 e-sign을 하기 전에 요새는 secured, encrypted, 암호로 된 이메일들을 많이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는 거 익숙치 않은 분들은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잘 해결이 되시고 나면은 펀드는 은행 얘기를 하면 24시간 안에 펀딩이에요. 그러니까 e-sign을 봐서 오늘 예를 들어 제가 이제 e-sign에서 보냈으면 내일 아침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게 이게 정상이고요. 만약 은행 자체에서 바빠져서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하루가 더 걸리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는 거. 요거는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 정부 예산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문의나 신청 선언은 받을 수 없다라고 발표가 되었지만 월터 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서류 미비로 인해서 앞에 적체가 좀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도 준비를 해놓는 게 낫다. 지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그 주거래 은행에 룸이 있는 걸 얼른 갖다. 그러니까 순서니까 빨리 행동을 빨리 하시면은 안 하시는 분들은 찬스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어떻게든가 내가 넣을 수 있다고만 하시면은 분명히 찬스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또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 적체가 조금 또 완화가 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인이 마치면 24시간 내에 펀딩이 되는 것이 맞다. 네.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신청해놓고 내가 신청을 바로 한 건지 또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잘 봐준 건지 굉장히 또 신청자마저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대기업 쪽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진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분들은 사실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에게까지 지원이 오지 않는 게 아닌가 굉장히 마음에 낙담이 되시거든요. 이게 SBA가 우리 말 그대로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펀드는 500명 미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500명도 크죠. 큰 회사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500명이 웬만하면 그러니까 더 작은 회사들인데 그 조건에서 500명 이상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볼륨이 얼마 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커트라인인데 사실은 우리 바둑에서 얘기했죠. 대마불사 큰 회사들 우선으로 큰 돈을 빼가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서민들이 정말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미국 생활이 38년째 들어가거든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지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은행이 크레딧, 인컴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류 접수해서 어려운 사람 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구제금융이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융자도 하더라도 조건이죠. 그렇죠. 크레딧을 받고 인컴을 받고 갚아야 어떻게 갚을 거냐에 대한 이 프로브를 하는 게 융자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는 신청만 해서 어렵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돈을 준다니까 이거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융자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필터링해서 안 줄 거야가 아니고 가능한 한 사람. 네. 가급적이면 주겠다. 그런데 이제 나 힘들어하고 그냥 말로 하는 걸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 서류가 구비 서류에 필요한 것들이 세금 냈던 결국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PPP가 이게 언제쯤 될까 이게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걸 보니까 우리 세금 1인당 1200분씩 돌려주는 거 하고 이게 15일부터 거의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3일부터 했다고 하는 분들은 보통 군인이라든가 뭔가 공무원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부선순위에 들어가는 분들. 부선순위에 들어가는 분들. 일반인들이 보통 15일부터 다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나가면서 PPP도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EIDL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준비되어 있는 대로 나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게 상황이 심각한 걸 아니까 움직임이 이렇게 빨리 미국 정부가 하는 걸 처음 봐요. 이게 보통 무슨... 불과 한 달 안에 정책이 발표가 되고 승인이 나고 지금 액션으로 취해지는 게 한 달 근간에 모든 게 다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38년 만에 전무후만이래요. 제가 본 걸로는 보통 이런 정책이 세워지면 밑에까지 내려오는 데 3개월 그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디테일 잡히는 데 또 한두 달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또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이게 보통 5, 6개월이 돼야 현실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막 정광석화처럼 되는 것도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PPP도 가이드라인이 몇 차례 업데이트가 되면서 신청하는 날까지 막 오픈이 신청일이 늦어지는 그 분초를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PPP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펀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적채 현상이 완화되면서 혹시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셨습니다. 현재는 배정된 정부 예산은 고갈이 된 상태고요. 신규문이나 신청서 접수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급변하는 상황에서 또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이하이가 부릅니다. 손 잡아줘요. 코로나19 위기 대행 특별 방송 1부 초대석으로 CRA 융자의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상황 또 전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이 신청과 관련해서 또 은행에서 사실 언더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고 EIDL은 SBA 직접 하는 거고요. 신청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완벽한 불법입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메디케어 신청하고 할 때도 다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무료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뿐이 아니고 이게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참 안타까워하고요. 이거는 불법을 떠나서요. 사실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신청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했을 경우에 대행을 이거는 융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서류 작성을 잠깐 도와주는 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이런 거 저희 회사에서는 문의하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보는데 저희는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때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에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날란티를 조금씩 나눠서 우리가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데 어떤 목표를 둬야 되는데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돈을 버는 어떤 금전적인 행위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떠나서 이게 범법의 행위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한국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사실 어려운 서류들이 많고 지금 처음 접하는 부분들 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도움을 악용하는 경우는 정말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동감합니다. UI 관련해서도요. 지금 텍사스 워크 커미션이죠. TWC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좋은 팁을 주신다고요. 네. 우선 여기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분들이 내가 꼭 실업을 당해서가 아니고 봉급이 깎였다든가 여러 가지의 상황에도 다 신청 자격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건 소진돼도 이거는 소진이 안 돼요. 실업수당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twc.teksas.gov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 아이디를 만드셔야 돼요. 본인 아이디 소셜넘버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내가 꼭 지금 신청을 안 해도 돼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디를 만들어 놓아서 아이디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신청할 때 우선순위에 올라간다는 거. 그렇군요. 내가 근로자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아이디를 평소에 만들어 놓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봉급을 매상이 줄어들면서 못 갖고 가고 덜 갖고 가게 되잖아요. 이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실업수당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긴급하게 예산안이 책정이 된 게 아니라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은 있지만 월크 커미션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저희가 강추해야 되는 거는 아이디 만들어 놓는 거. 일단 뭐 나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하지 마시고 나는 이 회사와의 뼈를 부를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봉급이 지금처럼 레이업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네. 매상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하신 분들이 돈을 건데 수입이 줄어들어서 가정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곤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러니까 아이디 만들어 놓고 하고 신청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냥 저희 회사에 언젠지 전화 주세요. 저희 어퍼위만에서 만나서 제가 해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할 수 있고 모든 건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비상시국에서는 아무리 이거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PPP도 예산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에 그냥 낙담하지 마시고 또 계속해서 정부가 대책을 조금씩 더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해서도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또 있을지 모르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정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런 P&L 같은 것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해놔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희 의뢰하시는 우리 손님들 의뢰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평상시에 그냥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CPA한테 맡겨놓고 그냥 세금을 얼마 내세요? 그러면 그냥 통보받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내요? 좀 깎아주세요. CPA가 깎아주는 게 아닌데 보통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해주는 CPA가 잘 아는 CPA라는 어떤 기준점을 잡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고 매출은 얼마가 있었고 그래서 무엇을 다 제외하고 나니 얼마가 받았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다음 이러한 상황이 꼭 아니더라도 은행에 일반적인 융자를 신청할 때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대화도 빠르고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기도 쉽고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기존 융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코로나 대비로 나온 또 개인 융자 상품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정부 지원 외에 내가 크레딧도 어느 정도 괜찮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융자를 받아서 조금 대처를 해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지금 기존 융자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늘 하던 대로 해요. 지금 문제는 맨파워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우리가 모두의 말씀 드렸지만 기존 있던 융자 하던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이렇게 해서 SBA에서 PPP 프로그램에 다 투입이 되다 보니까 원래 10명이 일을 했다 치면 지금 거의 4명, 3명, 4명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네요. 거의 모든 인력이 지금 정부 지원의 프로세스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 융자 프로세스도 조금은 늦어지는 경향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융자라는 것도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었냐면 크레딧 점수와 인컴, 이 프로브가 어떤 기본적인 거 들어가고 융자의 목적, 이거 뭐 했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기본적인 거를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요새는 언더라이딩을 첫 번째로 컴퓨터에서 떨어져야 돼요. 컴퓨터에서 프로브가 되면 Let it go 하는 거고 그러면 융자 금액하고 이런 걸 맞추고 하는 게 나오는데 컴퓨터에서 이제 디클라인 났을 경우 그러면 이제 오버라이드 해야죠. 사람한테 누군가를 해서 이게 왜 이런 걸 설명해야 되고 추가적인 설명을 그렇죠. 이 부분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충분하니까 뭐 연락받으면 바로 해가지고 이거 픽스해가지고 탁탁탁 진행이 됐는데 요새는 하나 보내면 이메일 답장 한 번 봤는데 오늘 보내면 오늘 중 오늘 답장 올까? 그렇군요. 그만큼 늦어지는 거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이 부분은 융자가 나올 거야. 이 손님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뭐 코레이드 좋고 인감도 좋은데 융자가 어플브가 떨어졌는데 펀딩이 안 되는 거예요. 펀딩을 하는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해서 그러니까 노트 디퍼먼트에서 뭔가 다 해가지고 준비해서 사인하고 사인닥이 나와야 되고 롯넘버가 나오고 이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곤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개인 융자를 예를 들어서 하신다 하면 오늘 넣으면 오늘 오프르면 제일 빠른 경우에는 다음날 어플로부터 다음날 사인까지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3일 잡아요. 오늘 서류 넣으면 그러니까 이제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들어갔던 서류 넣으면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언더라이러가 리뷰해서 간단한 거니까 어플로부터 떨어지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론닥 사인하세요. 이게 사실은 맞아요. 이게 원래 걔네들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하루 이틀 자기네들도 사람이니까 내 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밀려있는 게 쌓여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거가 맨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밀려서 늦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당 하나가 이렇게 탁탁탁 3일 만에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개인용자는. 비즈니스 용자를 들어가면 지금 비즈니스 뱅커들도 거의 대부분 PPP에 투입이 돼 있어요. 비즈니스 뱅커가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년치 세금 보고가 기본이에요. 2년치 세금 보고 기본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P&L을 포함한 인터넷 파이낸셔 스테먼을 달라고 그러고요. 재정보고서를. 그런 거를 다 검토하고 요새는 이제 지난달에 제가 우리 김채연 씨가 방송할 때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뱅크 스테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행. 그러니까 나 잘 벌어. 돈 들어왔어.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뱅크 스테먼 딱 보면 돈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가 다 오잖아요.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 몇 달 치만 보면 이 회사가 이 가게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가 일목요연하게 보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캐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척척척 진행되는데 사람이 모자라니 수수소가 내 거가 들어가서 오늘 볼 언더라이덩을 했어야 되는데 3일 뒤에 하다 보고 5일 뒤에 하다 보니 결국은 뒤로 뒤로 밀려서 그렇네요. 안타까워요. 미리미리 그래도 또 융자를 통해서 또 그다음 비즈니스나 또 그다음 플랜 B를 세우실 분들은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6417 님도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부자 기업들이 PPP를 다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SBA의 스몰 비즈니스 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 많이 예산을 가져간 상황이라서 또 추후에 여러분들께 또 정보가 있다면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RA 융자 회사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또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분주하게 움직이셔야겠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어찌됐든 최대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는 CRA 융자 월터킴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노래 듣고 저는 돌아올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마이 라이프.